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11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실시하던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교육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직무민 윤리,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법, 층간소음 피해 시 대응 요령, 분쟁 해결 사례 등의 교육이 진행됩니다. 구민 누구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교육사이버연수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, 윤리교육을 유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.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유료 온라인 강의를 이수한 후 관리 주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